그리고 흰머리라고 해서 금발이라고 해서 금색이나 흰색으로 두피문신을 하진 않아요. 그럼 체감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얀 머리가 됐을 때도 두피문신을 한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형님 두피문신 받으시고 갈색으로 염색하셨던데 어색하지 않으셨어요?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거 안 그래도 궁금해서 시술할 때 물어봤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차피 밝은 모발도 단면이 어두워서 문신에도 별로 티 안 날 거라고 하셨거든요. 근데 너무 신경 쓰이면 갈색 잉크 섞어주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는 그냥 안 섞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